안녕하세요. 제가 분량을 너무..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멘토님. 보통 그렇게 또 끝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머님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어머님들하고 다시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충 부분을 조금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름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,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 항상 EBS 사이트를 잘 이용했는데요. 최근에는 EBS METH라는 EBS MATH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거기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만화 형태로 수학을 좀 재밌게 풀어놓은 게 있어서 이거 하나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말씀들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올라가서... 네네. 정리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. 아까 EBS MATH 사이트 말고는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장완님 멘토님 또 이렇게 끝까지 어머님들 감동 먹으셨을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좀 감동이었거든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, 오늘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